여기 식물이 좋아 왜? 다 맨날 타지니까 잘 안하게 돼 잘하는 사람이 돼 이렇게 흥분하셨는데 진짜 틀려줘가지고 이걸 엄청 만들어서 아 근데? 맛있더라고요 여기다 용량에 대해서는 여기다 그럼 사과를 함께해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흥분하시네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이 흥분하시라 한자세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